방향을 꺾으면서 안융구 파울 아니에요 잘 폐서 냈습니다 올라가니가 수원 3층의 공격입니다 살아있어요 강현무 선수인데요 자 살짝 대조금 마지막 패스 강현무 골을 뺏어내면서 많이 올라갔었던 강현무 선수인데 마지막 순간의 패스의 길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 좋아요 잘 돌아서 반대쪽이 있는데요, 반대쪽이 있어요. 반대쪽이 있어요. 반대쪽! 패네트킹 찍었습니다. 패네트킹 찍었습니다. 패네트킹입니다. 지금 오른쪽으로 수원삼성의 한쪽으로 채널링으로 몰았거든요.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연결하는 패스가 실패했거든요. 그것이 또 안용호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, 반대쪽으로 여기서 지금 턴이 너무 좋았어요. 자, 여기서 아까 정면쪽 오른발 슈팅이 맞고, 굿절이 되면서 안용호의 오른발 슈팅이었는데, 마지막 순간에 최성근이 바로 보일 때 앞에서 지금 접촉이 있었거든요. 지금 양용호 골키파를 통과시키면서 최성근 골키파가 골쪽, 아, 최성근 선수가 골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. 아, 그러면서. 자, 이거 온필드립을 가야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 최성근 선수를 불렀단 말이에요. 개인적으로 저희가 각도를, 각도 보기에는 좀 쉽지 않았거든요. 아! 이야, 퇴장까지. 퇴장이군요. 자. 아, 지금 최성근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습니다. 네. 아‑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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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반찬! 반찬!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6승 공원은 급기능했습니다. 발과 손을 이용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해서 결국 선수 교체 있습니다. 46번 초반에서 나오는 10번 셀진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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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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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zl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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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피자기냐고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